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9월 19일이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6회 공군 모든 공간에서 남북한의 상호적대 행위를 전면 검지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드디어 평화가 왔다 평화의 시대다 이런 분위기를 띄웠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일부는 정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봤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남북 간의 갈등이 종식되었는 모양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지 지난 1년간 북한은 최소한 10기 이상의 핵단두를 마련했습니다 안보의 버팀목이었던 한미연합체제는 사실상 훈련이 중지되고 와해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7순, 8순의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의 사기극에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집권청을 보면서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 의해 만국의 구판이 벌어질 경우 국민 상당수가 죽음을 당하는 킬링핀드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분들이 성명서를 내게 되었는데요 1년 전 성우회의 침묵에 대응하여서 남북 군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비상결사체로 출범했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대 대수장이라고 합니다 회원은 약 8,210명입니다 이 비상성명서를 1주년을 맞아서 냈습니다 안보란 무너지고 나면 자유, 생명, 재산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다른 것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는 일단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안보와 국방 그리고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지를 비상성명서를 통해서 전직 장군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한반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스를 폐기하고 한미동명 강화에 매진하라 제목은 9.19 남북군사합의스 체계를 1년이 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한 장의 합의스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을 책임진 당국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 앞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이하 대수장은 분노를 넘어 국가생존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병들이 나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서문에서 잘 담아냈습니다 북한과 체결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등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인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1938년 히틀러와 매전 위넨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으며 1973년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파리평화협정은 베트남 적화 동일의 신호탄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대통령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평화협정은 적대 세력에게 노란하는 것을 뜻하죠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또 성명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해체는 사실상 와해되었고 연합군 체제는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인데 반해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사종을 연속 발사하면서 일개 국장급 관리가 대통령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이행문서이고 문정권은 이적성문서에 합의하고 이를 비준하였다 북한이 6.25전쟁 이후 그렇게 어려운 경제의 여건 하에서도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합니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합니다 목표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에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이든 아니면 평화공시를 통한 연방제든 간에 단 하나의 목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목표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적화입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뜻하는 것이죠 또다시 이렇게 성명서는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똘똘 뭉친 독재자의 말을 믿는 것은 파멸을 부르는 가짜 평화여 집단체면일 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악과 손을 잡는 일은 어떤 명분을 걸든지 간에 결국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성명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민은 공포의 너베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과 맞서는 용기와 지성을 가져야 된다 불편한 진실과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려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자신과 가족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수장은 지난 1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방당국과 안보책임자들에게 9.19 남북군사합의스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남북군사합의스가 방어준비태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 도례라는 구호와 선전을 국가의 예산을 갖고 지금도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노력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수장은 이적성 합의를 체결한 송영부 전 국방장관과 이적성 합의 이행에 연염이 없는 정정두 국방장관을 고발 조치하게 이르렀다 또한 3불 선언으로 중국에 우리 군사주권을 넘겨준 것도 모잘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를 겨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서 탄핵 대상이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래 사항에 적각적인 실천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국에 대한 3불 정책,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로부터 이탈 등은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9.19 남북군사 합의로 인해 서해안은 북한군의 기습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감시 정찰이 제한되고 있으며 GP 장애물 철거 및 급격한 부대 병력의 감축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와 폐기 등으로 아군의 방어준비된 체제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의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이처럼 9.19 남북군사 합의는 적에게는 기습 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아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이적행위이자 국가 소멸을 자초하는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9.19 남북군사 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실행의 유보를 적각 선언하라 둘째 중차대한 안보 위기 시기에 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은 한미일상각 안보협력체제를 허무는 자해행위며 쫓기도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동명파괴 행위다 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정권은 11월 22일 이전까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철회하라 또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연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환기준 충족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하라 셋째 이 모든 안보 위기의 출발점은 북한 핵개발이다 국화생정과 국민 보호를 위하여 중국에 약속한 산불선언을 철회하고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전술핵 반입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및 이를 계기로 나토보다도 강력한 핵공유협정을 체결하라 또한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군의 3군 체계 학충을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라 끝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주변군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안보의 추김을 맹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 현재 한국의 안보 국방 상황이 전문가들로부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성명서였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